너무 진짜 대결 봐봐 오빠 빨개 아빠 아빠디 집에 하석생이 있으신데? 하... 아 내가 산삼 뺏어 먹었어 오 옳지 산삼 음 맛있다 3개밖에 못 먹었어요. 두 개 없어서 가면. 그래도 좋으시잖아요. 형이랑요? 거의 지금 세 달째 같이 지냈어요. 밥 먹고, 게임하고, 자고. 눈물의 형이 그렇게 재밌으세요? 어제 봤어요. 완전 빠졌어요. 유치하면서도 재밌어요. 너무 둘이 비주얼이 좋잖아요. 오늘은 여기까지. 우리의 만남은. 또 그냥 뽑아야 돼요? 나 봤죠? 어차전까지 갔으면 좋았겠지만. 아쉽게도. 어차전에서 끝나서. 오랜만에 게임하니까. 잘 안 풀릴 수 있다. 서로 얘기하면서. 인상 쓰지 말고. 하면 좋은 말씀을 하죠. 또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. 거의 진짜 죽기로 하잖아요. 전쟁은 전쟁. 총 없는 전쟁. 지면 진짜 죽는 거야. 이게야 사는 거야. 지면 죽는 거죠. 한 번쯤 하네요. 이번 달에 출산해요. 오빠 책임감이 너무 달라졌어요. 처음에 임신 소식 듣고. 그때 엄청 컸거든요. 지금 약간 아무 느낌이 없어요. 아직 실감이 안 나시는 거예요? 아직 실감이 안 나요. 더욱 기대되는 게 아기가. 얼굴을 안 보여줘서. 초음파 사진 보잖아요. 요즘에는. 저 한 번도 얼굴 못 봤는데. 미치겠어요. 진짜 죽겠어요. 딸이에요. 딸이에요. 디비는 다 딸이에요. 새로 뽑힌 서두들이. 아프다. 10개 팀. 워낙 6강생 경기력이 너무 좋아가지고.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. 지금 너무 기색이 좋고. 있으면 뭐 제 생각은 당연히 없고. 열심히 해봐야죠. 죽어요. 죽어요. 아 저는 죽을 생각 없고. 단경제 준비 잘 해야죠. 인생 얼마나 죽는 걸로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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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우는 거야. 지금 또. 배우는 거야. 네. 안 보기 걸려서. 안 걸렸으면. 시원하게 노는 거 같네. 이거 내가 말 안 할게. 내가 이렇게 한 번은 못 맞춰가지고. 아 여기는 시리즈가 예상이 안돼요. 솔직하게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자주 보니까 진짜 별로다. 아 2주 만에 보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자주 안 보는 게 더 반가운 거. 반가운 거. 저 마음에 준비해 드렸어요? 오늘 제가 바로 지하산 뛰어 올라가야죠 정신적으로 나눠 어디 응원하세요? 어디 응원하세요? 어디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응원하시는 거예요? 알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!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지금 어울리지 않게 진지함을 직접 보고 계십니까 인지보드 아 그렇죠, 그거 봤어요 네 봤죠, 봤죠 뷔스 커피 기분이 되게 좋으면서 아프고 장난이고 감사해요, 약속 시켜주셔서 항상 재밌게 노력을 해볼 테니까 많이 찾아주세요 그냥 뭐,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이기는 게 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셰프전으로 갈 수 있게끔 모든 선수들이 준비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예요? 고래 커피 KB투비예요? 네 뭐 하려고? 무슨 커피 드시나? 당연히 맥시 리스 커피 누구만 알았어요 KCC 응원하러 오셨나요? 정신 한 마디 말이죠? 열심히 해보죠 정신 못 찰 때 한 마디씩 해줘야지 근데 뭐 제가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했어도 다들 뭐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 번 더 그냥 격각심에 또 상대는 1위 팀이고 재밌게 해봐야죠 보시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바나나 됐어요 네, 루틱이에요 바나나 먹고 저만 먹는 게 아니에요 봉이도 한 두세 개씩 먹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지금 7시 경기잖아요 저녁을 못 먹으니까 간식이라도 먹었어요 뭐 호텔에서 죽는 사람이 이긴다고 생각해서 죽을 각오가 돼있어요 이거 이겨야 결승이 아닐까 진짜 우승을 구해야 돼 진짜 우승을 구해야 돼 새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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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됩니다 히트 놀자 야 보다 여군 여군 도 여군 아 안 여군 안전한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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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